2차 공연 여기가 근처에 이천에서 공연을 하다가 우연히 온 거야 어허 왜 너머는 근데 형 야 일단 시켜, 일단 시켜 저희가... 이모, 저희 네 우리가 다른 집에 열 배를 맸거든요 초기에? 예 4단계까지 있는데, 저기 내가 딴 집 가면 4단계 맨 위에 없는 것이 계속 업주가 나와 얼굴 확인하러 근데 여기 얼굴 확인하다가 큰일 난다 진짜 반 단계 가자, 반 단계. 반 단계 한 번 가봅시다, 반 단계. 일단 여기 온 건 그거야. 나는 이 중화요리집, 이 짬뽕이 단순히 나는 음식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. 정신력이야. 초초기야, 초초기. 왜 나오지? 고추 부었어, 지금. 생방이야. 뭐야, 의식장. 자, 우리가 공연을 할 거잖아. 호흡 테스트, 정신력 테스트. 어? 왜 이러지 장난이 있어? 야, 사실 고민했어. 여기 오빠 볼가마다 할 거라고 그러잖아. 어? 나온다, 형. 자, 이따가 농초로. 아니야, 삼촌 먼저. 됐고, 공을 다 먹어봐, 공을. 어, 겉보기에는 같은 짬뽕인데. 좋은데? 좋지? 어, 좋은데요? 어, 부담없는데? 깨끗한데? 맵지 않은데? 맵지 않은데? 맛있지? 별로 안 냈지? 네. 형, 내가 안 먹으면 되겠네. 야, 이게 있네. 네. 진짜 있어, 이게. 아, 짬뽕. 야, 이런 게 있었구나. 야, 이게. 어? 짬뽕. 아. 우리가 이런 음악과 이런 무대를 해야 된다. 어? 싫지만 줄게. 아유. 힘든데 생각나고. 너 얘한테 지면 되겠어? 어, 여기 냉방이 안 되나봐요. 어, 맞지? 어, 강이네, 강. 너 랩도 하니? 랩 너무 잘하셨어요. 대학교 때 그냥 힙합 동아리 회장이었어. 개코가 부회장. 아, 랩도 하니? 아, 랩도 하니? 힙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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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철이 힙합이었구나. 내가 원래 사람들이 락을 좋아하게 할 때 내 소울은 힙합이야. 자, 마지막으로 마시고 끝내자. 우리의 철사를, 철사의 뜨거운 무대를 위하여! 남기지 않습니다. 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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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기지 않는다고요? 뭐든요? 아, 이 둘인데? 아... 이 야주나 여주나, 이 감사합니다. 어... 아, ahora 진짜 대단한 형이야. 딸, 딸! 아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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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.. 하하하하... 나! 이런 사람이야! 오!